네 저희가 지금 김신영씨와 함께 진행하는 주간아이돌 MC를 맡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주간아 최초로 락커 형님들이 나오셨었죠. 그때 정말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주간아에 출연하는 팀이 많은데 댄스그룹이 거의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밴드 음악이 받기 시작하면서 밴드 팀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한 해 좋은 음악 들려주신 밴드 음악상 후보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밴드 음악상 베스트 밴드 퍼포먼스 러브야 혀고 여름밤의 꿈 F.D. 아일랜드 영원히 영원히 자우를 오늘은 넬 그룹이로 네 이번에는 이상민씨가 수상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MBC 플러스 지니 뮤직 어워드 밴드 음악상 수상곡은 데이식스의 슛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018MGA 밴드 음악상은 데이식스의 슛미에 돌아갔습니다. 고조되는 드럼 사운드와 와일드한 매력의 슛미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음악 앨범 차트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실력파 밴드 데이식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걸로 불린다면 Just shoot me Shoot me Oh okay So if you wanna hurt me baby just hurt me I'm okay So if you wanna hurt me baby just hurt me Cause I'm back in and I know you 안녕하세요. 이제 하핀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자리에서 상을 받는 게 또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정말 저희보다 더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회사 식구들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친구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의 에너지죠 마이데이 여러분들 정말 무슨 말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그냥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